오늘은 아주 맛있는 냉면과 무침을 먹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원필름입니다. 대전광역시 중앙로역 근처에서 수십년째 영업중인 노포 냉면 맛집이 있어서 방문을 하였습니다. 대전 평양냉면 맛집들 중에 꽤 오래되고 맛있다고 소문난 사리원 묘옥 본점입니다. 사리원 묘옥은 지금의 자리에서 70년 넘게 4대째 영업중에 있는 명실상부와 맛집입니다. 워낙 유명한 곳으로 방송에도 많이 소개가 되었고 대전 성심당이랑 가까워서 많이들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꽤 고급스러워 보이는 외관이 보기가 좋습니다. 주차는 정영주차장에 하시면 됩니다.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이고 쉬는 날은 따로 없습니다. 사리원 묘옥은 단체 모임이나 가족 모임 하기에도 좋아 보입니다. 허영만의 백방 기행에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블루리본 서베이도 올해 받았네요. 백년 가게에도 선정이 된 사리원 묘옥입니다. 식당 입구에 들어가면 사리원 묘옥에 대한 이야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연예인분들 사인과 과거 사진들도 벽면에 붙어 있습니다. 사리원 묘옥의 창업자인 김봉득 어르신의 사진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식당 스토리가 좋은 사리원 묘옥입니다. 식당 내부는 꽤 넓은 편이고 공간들이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한적한 시간에 방문해서 여유있게 식사하기 좋았습니다. 메뉴판을 보겠는데요. 냉면이랑 갈비탕, 만두국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고기랑 양념 갈비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갈비탕, 불고기, 양념 갈비는 포장 판매도 가능합니다. 테이블에 있을 것 다 있고 테이블릿으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온 육수는 셀프로 직접 가져다 마시면 되는데 이거 맛있네요. 대전 소주인 맑은 리닌도 한 병 주문해서 함께 마셔줍니다. 먼저 소고기 김치 비빔 밤접시가 빗반찬과 함께 빠르게 나왔습니다. 슴슴한 무김치 무난합니다. 소고기 김치 비빔이란 음식은 사리원 묘옥에서 처음 먹어보는 음식입니다. 소고기 양지화 사태를 푹 삶아 숙성시킨 김치와 양념을 함께 섞어서 만든 요리라고 합니다. 과연 맛이 어떨지 궁금해서 술안주도 할 겸 먹어봤습니다. 오 이거 처음 먹어보는 맛으로 뭔가 오묘한 맛이 있습니다. 약간 명태식회가 생각나기도 하고 일반적인 맛은 아닌데요. 소고기의 식감도 좋고 김치의 맛이 약간 매콤하기도 하고 맛있습니다. 소주 안주로 너무나 좋은 소고기 김치 비빔입니다. 이곳만의 특색이 느껴지는 게 아주 마음에 드는 소고기 김치 비빔이었습니다. 좀 있으니까 냉면이 보기 좋게 나왔습니다. 편향냉면 스타일의 냉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일반적인 편향냉면 비주얼은 아니고 인천의 병관의 옹진 냉면이 생각나는 비주얼입니다. 냉면 양은 괜찮은 편이고 육수부터 맛을 봤는데요. 육수가 좀 짭짤하면서도 황해도 스타일의 맛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냉면은 대전에서 처음 맛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냉면 구성은 괜찮아 보이고 면발도 깔끔하니 보기가 좋습니다. 대전에는 생각보다 역사가 오래된 냉면집들이 있는데요. 이 숙고론 냉면이랑 원미 면헉보다 먼저 오픈한 사리원 면헉의 냉면을 본격적으로 먹어볼까요? 황해도식 스타일의 냉면은 인천 쪽에서만 먹어봤는데 대전에서 맛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 집의 면발은 내 메밀면이라기보다는 다른 것들이 더 섞여서 뭔가 모르게 쫄깃한 식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주 후면하기 좋은 냉면이고 소고기 육수도 식감 좋게 먹기 좋았습니다. 소고기, 김치, 비빔부터 냉면까지 음식들 상당히 퀄리티 좋게 먹기 좋은 사리원 면헉입니다. 혼자서 이런 구성으로 먹으면 혼술하기 딱 좋습니다. 대전에 오면 먹을 게 많아서 항상 뭘 먹어야 하나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사리원 면헉 결정은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사리원 면헉은 본점 여기 말고 대전 둔산동에도 또 있습니다. 대전에서 냉면 한 그릇 먹고 싶다고 하면 가볼만한 곳들입니다. 아주 만족스러운 식사하기 아주 좋았고요. 먹고 나서 또 생각나는 냉면 맛이 있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